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내가 프로포폴을 놔달라고 하면 병원들이 잘 안 놔주려고 하던데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자주 프로포폴을 잘 맞는 거지? 자 얼마 전에 유아인님께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입건이 되셨는데요. 유튜버 인지욱님 채널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연예계에 프로포폴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항상 포장해야 하는 직업인데 그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 갭이 크게 되면은 불안해지고 수면 장애가 오고 그래서 프로포폴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의사 측 요인은 없을까요? 프로포폴을 일반인이 혼자 구입해서 혼자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원인이 뭘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병원들이 이 프로포폴 장사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좀 미개하던 시절에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그다지 돈이 되지 않아요. 이 프로포폴의 가장 큰 부작용은 호흡이 억제돼서 숨을 잘 안 쉬게 되어가지고 저산소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의 몸 상태가 급속하게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의사 한 명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용량도 조절하고 숨도 잘 쉴 수 있도록 기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환자를 30분 정도씩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30분간의 의사 시술비를 뽑아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 정도로 돈을 내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어 아닌데 울세라 썸아지 같은 거 하면 수면마취 해주던데 네 물론 고가 시술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압구정에서 페이닥터 했을 때도 그 포폴을 원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고가 시술을 자주 하지는 못해요.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술들도 시술 주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맞고 다음 주에 맞고 다다음 주에 또 맞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또 요즘은 프로포폴이 마약류 약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엄격한 관리를 받아요. 뭐 이중 자물쇠가 달린 금고에 넣어라. 처방 환자와 용량과 사유를 전자적으로 신고를 해라. 또 나중에 이 개수가 안 맞으면 처벌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전자 시스템으로 남용하는 환자를 적발할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맞고 간 환자가 나중에 보니까 어? 남용 환자였어. 그러면 또 이게 면허가 달린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웬만하면 잘 안 쓰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 저 프로포폴을 맞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환자는 없었어요. 제가 대부분이래요. 제가 IPA를 맞고 싶어서 왔는데 통증이 예민해서 수면마취를 하고 싶어요. 약간 맑은 눈의 광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사실 뭐 IPL이라든지 토닝이라든지 이렇게 안 아픈 레이저를 할 때는 되게 비장한 각오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포폴에 중독돼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비장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이런 사유로 수면마취를 하고 싶어요. 당연히 뭐 이제 요즘은 그렇게 진행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들이 연예인들에게 포폴 주사를 해주려고 하느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남에 개업한 의사들 저도 물론 지금 강남에 개업해 있지만 제가 페이닥터 할 때 이제 보면은 강남에 개업한 의사들은 강남에 이너서클에 좀 끼고 싶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돈 많은 형님들을 모시게 되는데 이 형님들은 또 나름 자기가 강남에 피부과 성애과 하는 이런 의사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임에 좀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형님들의 인맥에는 또 연예인도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쿠르드를 딱 집합을 시킨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 자기 뭐 얼굴에 시술하고 싶은 거 있어? 여기 나랑 친한 동생인데 강남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해. 얼굴에 뭐 받을 거 있으면은 여기서 해. 여기 아주 괜찮은 놈이야. 가오는 이제 형님이 이제 냈잖아요. 근데 이제 고생은 아주 괜찮은 놈인 의사가 이제 뒷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뒷처리를 하는 그 의사의 표정은 굉장히 씁쓸합니다. 원래는 요즘 의사들이 이제 미용병원에 특히 가면은 되게 친절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형님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 의사들의 표정은 막 이렇게 약간 똥 씹은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진짜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전에 모임에서 이제 눈도장을 찍었던 연예인들이 이제 또 올 때가 있죠. 병원에.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좀 댈 텐데 제가 통증에 민감해서요. 수면마취가 좀 필요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이런 분도 있긴 있었어요. 뭐 저 잠을 못 자서 잠을 자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었는데 연예인 중에서는. 그래도 대놓고 막 이렇게 포포를 오남용할 수는 없잖아요. 유아인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바늘공포증 때문에 만취 요청을 했다. 이건 좀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서클을 끼고 싶은 의사들은 뭐 오시면은 아 예 해드릴게요. 하게 되죠. 이게 일반 환자였으면 이 포포를 거절했을 상황에서도 호의를 베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도 연예인과 친하고 싶다. 사실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이런 욕구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병원이 연예인도 다니는 잘나가는 병원으로 보이고 싶다. 그리고 이 연예인을 통해서 다른 연예인도 소개를 받고 싶다. 우리 병원은 연예인들이 다니는 병원이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모시는 형님의 체면도 좀 세워줘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페이닥터가 있는 병원에서는 이제 페이닥터를 포폴에 투입하게 되는데 자 포포를 목적으로 온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레이저가 뭐 10분 15분 정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기껏 막 포포를 맞으러 이 개고생을 막 이렇게 막 누구한테 핑계도 대고 막 이 형님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10분 정도 딱 포포를 하고 일어나세요 하면은 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고가 들어옵니다. 저는 30분은 포포를 하고 싶어요. 레이저가 끝나도 좀 더 재워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당연히 안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너 원장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한 명이 옆에서 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너가 자기가 킵할 거 아니니까 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이닥터는 굉장히 현타가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이 불법적인 뭔가 행위에 가담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요. 그리고 결국 수사가 들어오면은 누구를 조사하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옆에 있었던 그 의사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경찰이 아니 왜 포포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은 아 오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면은 오너가 저는 안 그랬는데요? 말 한 마디만 바꾸면 내가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수면마취 중에서 호흡저하와 저산소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옆을 지켜야 됩니다. 환자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일하다가 온다? 이거 정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숨을 조금 잘 못 쉬는 것 같으면 기도도 자꾸 확보해주고 용량도 조절을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직원한테 맡겨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한다? 이거 진짜 큰 사고 나기 쉬워요. 그리고 그 환자 상태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베트랑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페이닥터가 연예인 자는 거를 시술하려고 환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 잠자려고 있는 거를 옆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보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오너 의사는 직접 안 해요. 아니 30분씩 아무것도 안 하고 부가가치도 일으키지 않고 오너가 근무 시간에 그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의사들은 호구가 잡히기 참 쉬운데요.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모시는 형님이 이제 뭐 투자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진작에 고려 중이다.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리조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너도 좀 투자해. 이거 돈 낼 거야. 또 야 내가 아는 가수가 콘서트 하는데 말이야. 너 여유 자금 있으면 투자 좀 해. 자 근데 결론은 이런 투자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사실 100% 잘 될 것 같으면 형님들이 돈 많으신데 직접 투자했겠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의사들이 왜 연예인에게 자꾸 프로포폴을 주사하게 되느냐 잘나가는 이너서클에 들고 싶어서 또 우리 병원이 연예인이 다니는 병원이 되고 싶어서 또 호구력 네 의사들이 호구가 참 잘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